런앤온 시즌3의 조진표 전문가입니다. 어떻게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밖에는 단풍이 굉장히 연연하게 천연색으로 활짝 폈기 때문에 너무 좋은 단풍 구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인데요. 여러분들 계좌도 지금 단풍처럼 이렇게 붉게붉게 물들어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중요한 증시 일정, 특징주 같은 부분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이번 주에 어떻게 시장이 전개됐는지 먼저 우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위치, PBR로 계산했었을 때 코스피 위치를 좀 말씀드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 이번 달에 증시에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개연성에 대한 부분들까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현재 우리 증시는 굉장히 호재 그리고 악재가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면서 사실상 악재가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정에 휘둘르기보다는 시장의 위치가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제대로 판단을 해보는 시각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의 관점인 부분들을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의 밸류값은 1년 PBR치로 따졌을 때는 0.83배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가격대고 비교해야 될 부분들은 어디와 비교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코스피 지수 2,300포인트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 PBR 0.83배는요. 우리나라의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었던 2020년 PBR 지표가 0.6배였을 때를 제외하면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지수 2,300포인트에 와 있는 이 밸류값을 봐서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고 낙폭이 과대되어 있는 그러한 구간이고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과매도 구간이다. 이렇게 매크로 지표값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연준의 FOMC가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빅 이벤트였습니다. 그 연준의 FOMC에서 누구나 다 예상했듯이 금리를 이번에도 역시나 두 번 연속 동결하는 동결로 FOMC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설명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건 연준 위원장인 제롬 파월 위원장의 기자회견에 이목을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건데요. 연준 위원장인 제롬 파월 위원장이 과연 어떻게 발언을 했는지 네 가지 포인트로 짚어 넘어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나 높은 인플레이션이다라는 부분들 기자회견에서 언급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 높은 인플레이션은 말대한 경계침체라든지 노동시장이 견조해지게 되면 그때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미국 경제를 시사했고요. 노동시장도 역시나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는데 금리 인하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금리를 동결했죠. 네 번째 측면을 보게 되면 이번에 금리를 동결했던 이 부분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건 아니다. 또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보면 안 된다. 이렇게 기자회견장에서 발표를 했죠. 또한 FOMC에 주목을 하는 이면에 미국 재무부에서 발표했었던 채권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지난 7월이죠. 미 재무부에서 채권 발행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을 세워놨는데요. 그 7월 달에 세워놨었던 계획보다 당초 많이 줄여서 채권을 발행을 하는 부분들까지 호재로 작용이 냈던 그러한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크로 분석의 투자 규제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분 잘 아실 건데요. 이 조지 소로스와 같이 펀드를 운영했었던 분 중에 드라큰밀러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이 드라큰밀러라고 하는 분이 현재 채권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고 앞서 연준에서 발표했었던 것처럼 경기 친채가 오게 된다고 하면 현재 채권 장기와 단기 채권이 역전되어 있는 이 역전되어 있는 현상이 원상태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부분들 때문에 미국 국채 2년물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다. 라고 드라큰밀러가 직접적으로 밝혔죠. 아시겠지만 현재 채권 금리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처럼 이번 주에 미국 상무부의 재무부에서 채권 발행 계획을 좀 축소하면서 채권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가 5.02%였던 10년물 국채 금리 많이 떨어져서 현재는 약간 4.7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연준에서 가장 좋게 보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지표가 또 있죠. PC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PC 지표는 발표가 된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PC 지표 같은 경우에 헤드라인 지표는 그대로 지난달과 지지난달과 동일하게 지표가 발표됐는데 그중에서 연준 파워리장이 중요시한다라고 하는 근원 PC 지표 물가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근원 PC 물가도 역시나 떨어진 이면에는 헤드라인은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근원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연준에서 데이터를 보면서 이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물가가 떨어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을 했었던 거 기억하시면 이 근원 물가가 떨어졌던 부분들도 역시나 이번에 연준에서 금리를 동결하는 데에 중요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PC 지표만 있었던 거는 아니죠. CPI 지표도 지지난주에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CPI 지표도 역시나 헤드라인 지표는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헤드라인 지표, 근원 헤드라인 지표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졌죠. 보시게 되면 CPI 같은 경우에 작년 9월 달에 9.1%를 찍은 이후에 계속 CPI 지표, 헤드라인 CPI 지표도 떨어지고 근원 지표는 계속해서 한 차례 올라가지도 않으면서 계속 떨어졌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데이터 PC 지표라든지 CPI 지표 같은 이러한 데이터 지표들도 역시나 연준이 금리 인상 동결을 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GDP로 환산할 수 있는 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GDP로 환산할 수 있는 지수라고 하면 GDP 같은 경우에 실제 명목 GDP로 미국의 현재 주가를 계산을 하게 되면 약 10%에서 15% 미국의 GDP는 주가는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 GDP, 명목 GDP를 가지고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에 대입을 해보게 되면 현재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는 대한민국의 명목 GDP상으로 계산을 했었을 경우에 약 3000포인트 정도 올라 있어야 된다라는 거 강조드리면서 현재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가 2300포인트에 와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과매도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쩌면 11월 중에 외국인들 자금이 유입이 된다고 하면 이번 낙복과대 했었던 증시에 V자 반등은 아니어도 계단식의 반등은 조금씩 조금씩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주식도 종목을 발바닥에서 살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신도 그 자리는 모를 테니까요. 하지만 그 저점 부근, 무릎 부근, 바닥 부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그 바닥 부근이기 때문에요. 지금 너무 종목에 대해서 초조해하거나 또는 종목에 대한 부분들 물려있는 분들은 이런 전체적인 큰 틀을 보시면서 종목에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발 빠른 정보주 또 테마주 매매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지금 아래 보이시는 QR코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QR코드에 여러분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게 되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나와 있고요. 채널 추가하시게 되면 노란톡방까지 안내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 누르시고 조진표 제 이름 세 글자 넣어주시게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링크 받으신 이후에 채널 추가하셔서 한 발 빠른 정보주라든지 테마주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 증시의 변동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특징적으로 종목이 흘렀었던 종목들 몇 가지 말씀드려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한국 석유라고 하는 종목들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볼게요. 한국 석유인데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때문에 이 전쟁이 조금 확산될 우려가 있지 않겠나라는 관점에 여러분들에게 한국 석유 말씀드리는데 한국 석유가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던 몇 가지 특징적인 부분들 설명드려보면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때문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가 되고 있죠. 특히나 이스라엘이 하마스하고의 전쟁과 관련돼서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에 지상전을 전개하면서 이 지상전 전개로 인해 이란이라든지 중동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확전이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뉴스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건데요. 그 부분들이 현재 한국 석유를 상승시켰던 원동력과 배경인 것은 아실 겁니다. 물론 지상전 투입하기 전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길고 긴 전쟁, 어려운 전쟁이 될 거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지상전에 들어갔고요. 지상전 들어가기 전에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접견이 있었고 그 접견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요청했었던 부분들 설명을 드렸는데요. 미국이 아직 미국 군인들이 방어태세에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방어태세가 준비되는 기간 동안 지상전을 좀 보류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것. 그 이후에 지상전이 전개되면서 현재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고 확전될 가능성 또는 그렇지 않은 가능성 두 가지 다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한국 석유가 이번 주 들어서 상당량 특징적인 흐름을 보여왔고요. 두 번째 이슈는 세계적인 원유 공급업체죠. 사우디아하고 러시아가 최근 올해 들어서 러시아는 올해 3월에 감산 조치를 진행을 했고 8월에 사우디아아라비아는 감산 조치를 진행을 했는데 이 감산 조치로 인해서 유가가 상당 부분 올라와 있었는데 역시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을 가졌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 두 가지 특징적인 부분들 때문에 한국 석유가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럼 한국 석유에 대한 차트를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석유에 대한 차트가, 네 이게 한국 석유에 대한 차트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주봉 차트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 석유에 대한 차트의 흐름을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건 한국 석유의 3년 주봉 차트입니다. 한국 석유의 3년 주봉 차트 중에 중간값을 한번 매겨보도록 할 건데요. 중간값은 약 17,000원 부근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7,000원이면 이 정도 가격이 한국 석유의 중간 가격이죠. 그렇습니다. 이 중간 가격 아래의 증시가 주가가 포진해 있다고 하면 매수 한번 해볼 그러한 관심권에 둘 필요는 있겠지만 중간값 이상에 있거나 중간값 위쪽에 있고 중간값에 걸쳐 있다고 하면 관심권에 둘 수 있는 방향성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은 약간 배제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한국 석유는 17,000원 딱 중간값에 주가가 머물고 있기 때문에 관심권에 두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다른 종목으로 관심권을 좀 돌리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게 되면 두 번째 종목은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 이번 주에 좀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던 두산 로봇디스크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지수 반등하고 함께 이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 두산 로봇틱스가 상승을 해줬는데요. 두산 로봇틱스도 몇 가지 특징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두산 로봇틱스가 산업용 로봇이죠. 협동 로봇 제조하고 판매를 하는 쪽에서 협동 로봇에 있어서의 다양한 부분들로 많은 제품들을 내놨다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2015년에 이 두산 로봇틱스가 제품을 내놓게 되는데 그중에 협동 로봇으로 약한 네 가지 제품을 내놓게 되고요. 2020년에 다시 또 협동 로봇에 있어서의 여섯 가지 제품을 또 내놓게 됩니다. 국내에서 열 가지의 협동 로봇에 대한 제품을 내놓은 회사는 두산 로봇틱스가 가장 단연 선두에 있고요. 이 협동 로봇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이슈 때문에 최근 들어 지수가 상승하면서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역시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번 주에 LG유플러스하고 현대 자동차 그룹이죠. 현대 자동차 그룹이 MOU를 맺었습니다. 어떤 MOU를 맺었냐면 로봇 친화형 빌딩과 더불어서 통신 인프라 생태계를 구축을 하겠다. 이런 MOU를 맺었는데요. 이걸 한마디로 풀이를 하게 되면 자동차를 주차를 하지 않고 내가 주차장 입구에 도착을 해서 내리게 되면 로봇이 스스로 알아서 자동차를 주차를 하는 개념이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 로봇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충전을 해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로봇 친화형 빌딩이고요. 내가 받아야 될 택배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출근을 해서 내 자리에 가 있게 되면 로봇이 알아서 택배도 내 자리까지 알아서 배달을 시켜주는 그러한 로봇 친화형 빌딩과 그리고 통신 인프라 생태계 구축에 관련되어 있는 MOU를 맺었다라고 하는 뉴스 때문에 이번에 두산 로보틱스가 이번 주에 좀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현재 전 세계에서 로봇 청소기에 관련되어 있는 특허가 굉장히 많이 출하가 됐습니다. 로봇 관련되어 있는 특허를 1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연평균 36%씩 성장하면서 출원을 많이 했는데 대한민국이 로봇 청소기에 관련되어 있는 특허에서 가장 1등인 국가가 됐죠. 그 1등인 국가에 대한 부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굉장히 정밀 제조가 굉장히 많이 성장되어 있고 뛰어난 성장을 해 주었죠. 로봇 청소기 역시나 정밀 제조 플러스 인공지능 제어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두산 로보틱스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까지 같이 엮여지면서 두산 로보틱스가 이번 주의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고요. 두산 로보틱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차트가 네, 이 두산 로보틱스 차트는 주봉 차트지만 사실 최근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일봉 차트로 보는 게 좀 맞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산 로보틱스의 차트는 이렇게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차트 관절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차트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번 조금 후에 제가 다시 말씀드려볼 건데요. 그 말씀드릴 때 조진표의 표적 종목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보는 그런 시간 가질 거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면요. 세 번째 종목은 청담 글로벌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이 청담 글로벌이라고 하는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담 글로벌은 중국의 관군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 청담 글로벌이라고 하는 종목이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의 연매출을 한 184조를 내고 있는 중국의 징동닷컴이라고 있는데요. 그 징동닷컴의 유일한 1차 밴더고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1차 밴더입니다. 징동닷컴이 연 매출이 한 184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인 것은 맞고요. 이 징동닷컴은 중국에서의 이커머스 부분에 있어서의 매출을 184조 이렇게 내고 있어서 굉장히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는 그런 회사인데 그런 회사와 1차 밴더로 이 청담 글로벌이 계약을 진행을 해왔죠. 징동닷컴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의 알리바바라고 하는 회사와도 1차 밴더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월마트 차이나라고 하는 회사와도 1차 밴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월마트 차이나라든지 또는 알리바바와 계약을 체결할 때보다 이 징동닷컴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매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하는 특징적인 흐름을 청담 글로벌이 보이면서 이번 주에 광군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조금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청담 글로벌 역시 같이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화장품 업체가 아, 두 번째네요. 화장품 업체가 화장품 가격을 평균 5% 정도 인상을 한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와주었습니다. 11월 달부터 화장품 업계가 5% 정도 화장품 가격을 상승을 하게 되면 제품 가격을 상승하게 되면 소비자분들도 가격이 인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현재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한 5% 정도 11월 1일부터 상승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로레알도 평균 5% 인상을 하고 있고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같은 경우에도 인상을 단행을 했고요. 이니스프리라고 하는 중저가 브랜드인데요. 이니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평균 한 19% 정도 가격을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 인상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광군제 이 두 가지의 핵심 이슈가 불거지면서 청담 글로벌 같은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슈팅이 나와주었는데요. 청담 글로벌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담 글로벌 차트는 이게 지금 청담 글로벌 차트고요. 방금 보이시는 앞에 보이시는 화면에 있는 게 청담 글로벌 차트인데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고 중간값을 한번 매겨보도록 할게요. 청담 글로벌의 중간 가격은 한 11,0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파란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청담 글로벌의 중간 가격인데요. 11,000원이죠. 지금 현재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아시겠지만 쌍바닥을 그렸습니다. 주봉 차트로요. 쌍바닥을 그렸고 그 전에도 굉장히 저점 부근에 있는데 이 저점 부근이 7,000원대의 부근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6,000원, 7,000원 부근에 저가를 형성해주면서 슈팅이 나와주었죠. 중간값 아래에 있기 때문에 청담 글로벌 같은 이러한 종목들은 다음 주 11월 11일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미국판 블랙프라이데이라고 하는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라고 이렇게 일컬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블랙프라이데이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다. 이렇게 설명들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일주일간의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도 역시나 특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려보고요. 네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네 번째 종목은 아시아나 IDT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이 아시아나 IDT는 아시는 것처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지금 현재 합병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아시아나 IDT 쪽에 있는 화물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매각을 하라고 EU에서 권고 조치를 내렸거든요. EU에서 화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매각에 대한 권고를 내렸지만 사실상 매각을 하지 않게 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이 좀 물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EU에서는 강력하게 매각을 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어요. 매각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합병을 하게 되면 유럽행 화물 운송에 차질이 좀 생길 수 있고 특히나 인천과 파리를 연계해서 오가는 그 유럽 쪽의 4개 노선에서의 경쟁이 좀 제한될 거다. 이런 출혈이 날 거다라는 것 때문에 아시아나 항공 쪽에서의 화물 사업 매각에 대한 부분들 EU에서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번 주의 핵심적인 이슈였고요. 특히나 EU에서만 아시아나 그리고 대한항공에 대한 합병에 대한 승인이 진행이 됐던 건 아니고 중국에서도 그리고 영국에서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대한 합병에 대한 부분들 승인이 났기 때문에 과연 화물 사업에 대한 매각 부분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이번 주에 이 아시아나 IDT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면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는데요. 아시아나 IDT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시아나 IDT 지금 보시는 화면이 아시아나 IDT의 주봉 차트인데요. 아시아나 IDT의 중간값을 좀 매겨보게 되면 아시아나 IDT의 중간값 역시 2만 5천 원이 지금 파란색 실선으로 보이는 이 구간이 아시아나 IDT의 2만 5천 원 구간이죠. 역시나 최근 이번 주에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가격이 저점 부근에 쌍바닥을 형성을 하고 대량 거래량을 형성한 이후에 슈팅이 나와주었죠. 물론 아시아나 IDT 같은 이런 종목들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어떤 화물 매각에 대한 부분들이 승인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주가가 저점 중간 가격 밑에 저점 부근에 있다 하더라도 그 앞으로의 개연성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관심권에 두실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은 경남제약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경남제약은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먼저 보여드리면요. 경남제약의 차트도 역시나 이렇게 중간값 미만에 있는 것은 확연하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던 이유는 빈대가 대한민국에 창궐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긴 한데요. 다만 빈대가 창궐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예전에 저희 팬데믹 때 코로나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던 것과는 다르게 이 빈대에 대한 창궐은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전염성이 없고요. 특히나 가려움증은 약간 있고 알러지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있지만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코로나 팬데믹처럼 큰 이슈는 아니겠고 다만 빈대가 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약간은 두려움보다는 좀 지저분한 그리고 안 좋은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이 경남지역 같은 종목도 특징적인 흐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관심권에서 조금 멀리하셔야 된다라는 거 설명드려보면서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 종목들 말씀드렸습니다. 네, 조진표의 표적 종목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종목을 추적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승 가능한 또는 관심권에 둘 만한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오늘도 역시나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앞서 관심권에 있었던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던 종목 중에 두산 로보틱스가 있어서 몇 가지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렸는데요. 역시나 이 두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 제조 그리고 판매를 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설명을 드려서 잘 아실 거고요. 두산 로보틱스 협동 로봇 라인업을 굉장히 많이 구축했다. 2015년에 네 가지 라인업을 출시했고 2020년에 여섯 가지 라인업을 출시를 해서 이 라인업에 있어서의 굉장히 많은 라인업을 보유한 협동 로봇의 선두주자가 두산 로보틱스다라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특히나 이 협동 로봇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 최고 수준의 등급을 맞아야 되는데요.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이 협동 로봇에 있어서의 국내 최고 등급 수준의 안정성까지 등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협동 로봇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라는 거 설명드리면서 두 번째 특징적인 이슈, 여러분들에게 표적 종목으로 말씀드린 두산 로보틱스의 두 번째 이슈는요. LG유플러스하고 현대 자동차 그룹에 대한 부분들 설명드렸던 것처럼 로봇 친화형 빌딩을 만들고 그 로봇 친화형 빌딩 안에 통신 인프라 생태계 구축을 하는 부분들 설명드렸을 겁니다. 이 로봇 친화형 빌딩의 통신 인프라를 서로 구축을 한다라고 하는 MOU를 맺게 되면 어떤 식의 발전을 할 거냐 주차도 로봇이 알아서 해주고요. 자동차, 전기차 충전 같은 경우에 전기차 충전도 로봇이 알아서 해줄 거고요. 로봇이 택배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앉아계신 자리까지 로봇이 택배로 자동적으로 배달을 해주는 그 로봇 친화형 기업을 두산 로보틱스, LG유플러스하고 현재 자동차 그룹이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이번 주에 나와주어서 두산 로보틱스처럼 협동 로봇을 강조하고 굉장히 상위 등급의 안정적인 등급을 보이는 이러한 두산 로보틱스가 충분히 계속해서 이슈로 발돋움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 설명드리고요. 세 번째 이슈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 청소기에 대한 특허 출원이 10년 동안 30%씩 이렇게 굉장히 많이 출원을 해왔는데요. 대한민국이 로봇 청소기 특허의 1등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 설명드렸을 거예요. 대한민국에서의 1등인 로봇 청소기 굉장히 정밀하게 제조를 잘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이고 또 인공지능 제어를 잘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설계와 인공지능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 로봇 청소기뿐만 아니라 로봇 관련되어 있는 첨단 미래 산업에 굉장히 특수한 효과를 보이고 있어서 두산 로보틱스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관심권에 두시라고 하는 부분들 설명드리면서 두산 로보틱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두산 로보틱스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죠. 특히나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할 때 상장 확정 공목 가격은 확정 가격은 2만 6천 원이었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확정했었을 때 가격이 2만 6천 원이었는데요. 상장하던 날 종가가 2만 6천 원의 약 두 배가 되는 5만 1천 4백 원의 이렇게 종가가 형성이 됐죠. 그리고 나서 계속 떨어졌다가요. 최근 들어서 3만 2천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공목 가격 2만 6천 원의 약 25%에서 30% 정도 부근까지 내려오게 되니까 다시금 종목이 상승이 나와주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승에 대한 흐름은 굉장히 좋게 나와주고 있어서요. 이 상승에 대한 흐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까지 설명드려보고 11월 달에 로봇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법이 하나가 제정이 되는데요. 어떤 법이냐면 서빙 로봇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음식점에 가면 대부분 큰 음식점에 가면 서빙을 로봇이 하고 있는데요. 그 서빙 로봇이 지금은 인도라든지 이런 데를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차도 옆에 인도요. 인도를 돌아다닐 수 없는데 이번 11월 달에 그 법이 개정이 되면 서빙 로봇도 역시나 인도를 통행할 수 있는 법이 제정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보게 된다라고 하면 로봇 관련되어 있는 섹터가 굉장히 앞으로 이번 달에서부터 계속 계단식 우상향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두산 로보틱스를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매수 가격을 말씀드려보게 되면 약 한 3만 7천 원 부근 정도에 매수하셨으면 좋겠고 목표 가격은 한 4만 3천 원 부분 정도가 목표 가격이고 손절 가격은 3만 4천 원 부분 정도가 손절 가격이 되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로봇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금 이렇게 계단식의 흐름을 보이지만 눌림 왔었을 때 여러분들이 관심권에서 매수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다음 두 번째 조진표의 표적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표적 종목은 마녀공장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청담 글로벌과 동일한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맞습니다. 11월 11일에 있을 중국의 광군제 이슈가 있는 거죠. 중국의 광군제는 최대 쇼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11월 11일 광군제의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평소 매출에 약 한 10배에서 20배가량 이렇게 나오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광군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청담 글로벌뿐만 아니라 마녀공장 이런 종목들이 사실 과거 1년 전에 광군제 때를 좀 비교해 보지 않을 수 없겠죠. 1년 전 11월 11일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였을 때 청담 글로벌하고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요. 청담 글로벌은 약 한 70% 1년 전에 상승을 해왔었고요.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약 한 90% 상승을 했거든요.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광군제와 더불어서 중국의 리오프닝과 같이 겹쳤었던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슈팅이 나와주었지만 이번에 광군제도 역시 단독적인 이슈이긴 하더라도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마녀공장을 광군제에 대한 이슈를 한 가지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두 번째 이슈는요. 화장품 업체가 11월 달부터 또는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마녀공장을 여러분들에게 관심권에 두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부터 약 한 5% 인상을 했죠. 설화수 같은 경우에도 5% 인상을 했고 이너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약 한 19% 가격 인상을 해왔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인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제주도라든지 또는 서울의 명동에 계속해서 관광을 오고 있는 부분들이 잘 아실 건데요. 그런 관광으로 인해서 이런 뷰티 산업이 매출이 조금 신장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좀 초기다 보니까 그렇게 특별하게 뷰티 쪽에서의 매출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는 약간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만 이런 어떤 광군제라든지 또는 가격 인상이라든지 중국 육허가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볼 것 같고요. 마녀공장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마녀공장도 최근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주봉보다는 일봉으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녀공장의 일봉 같은 경우에 보시겠지만 지금 이게 일봉이고요. 마녀공장도 역시나 바닷권 부근 2만원 부근까지 내려와서 다시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고 상승을 하는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던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어서 마녀공장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를 하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2만 5천 5백원 정도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라고 권고해 드리고 싶고 목표 가격은 한 3만원 정도 목표 가격을 제시해 드리고 싶고 손절 가격은 2만원 부근을 손절 가격으로 제시해 드리고 싶어서 이 마녀공장도 역시나 세 가지의 이슈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관심권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진표의 표적 종목들은 보시게 되면 거의 테마주 위주의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테마주 매매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는 한 발 빠른 정보주 매매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아래 보시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게 되면 저희 채널을 추가하실 수 있고요. 채널 추가하시게 되면 이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같이 함께 공부해 보실 수 있고요. 특히나 노란톡방 안내까지 도와드려서 노란톡방에서 어떻게 매매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 조진표 세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링크를 토대로 해서 채널 추가하셔서 주식하시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요. 한 발 빠른 정보주라든지 테마주 공부하실 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체크하셔야 될 주요 일정에 대한 부분들과 다음 주 전략까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다음 주에 주요 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오픈 AI에서 6일 날입니다. 오픈 AI에서 개발자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다음 주에 주요 일정 첫 번째 일정인데요. 개발자를 위한 도구를 아마 공개를 할 것 같습니다. 오픈 AI 데뷔 데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는 오픈 AI의 행사는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고 있는데 이번에 개발자를 위한 새로운 도구를 공개하겠다라고 오픈 AI에서 밝혔기 때문에 과연 어떤 개발자에 대한 새로운 도구가 공개될지 굉장히 관심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일정은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부분들이죠. 7일 날 소닉스라고 하는 종목이 신규 상장이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특징적인 흐름은 확정 공모가가 진행이 되면 상장하는 날이요. 확정 공모가보다 약한 1.5배 또는 2배 이상 신규 상장 종목이 상승을 시작을 시초가가 형성이 되게 되면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2, 3일 동안 계속 밀린다라고 하는 게 신규 상장 종목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소닉스라고 하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의 청약 공모 경쟁률이 700대 1이었고요. 770대 1이었죠. 기관들의 청약 공모도 약한 700대 1 이렇게 나와주어서 역시나 확정 공모 가격은 7,500원 내외가 될 건데요. 이 소닉스라고 하는 종목이 만일 상장하는 날 9,000원과 13,000원 부근에서 시초가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높은 가격에 상장을 하게 되는 거니까 관심권에서 보실 필요는 없다. 관심권에서 제외시켜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최근 신규 상장 종목들이 높은 가격에 시초가가 형성이 되면 계속 떨어지는 부분들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국내 유일한 RF 필터 전문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유일한 업체이기 때문에 7,5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그리고 유일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아마 기관들이라든지 개인들에게 굉장히 집중적으로 관심권에 있을 그런 필요는 있겠지만 높은 가격에 시초가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관심권에 두시지 마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미국의 9월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됩니다. 7일 날 발표가 되는데요. 미국의 무역 수지가 점차점차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은 아실 겁니다. 3년 만에 아마 최저치의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인데 이 무역 수지가 무역 적자가 수출이 굉장히 호황을 이루어서 무역 수지 적작폭이 상당폭 많이 줄어들 거고 그 적작폭이 3년 만에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들 거다라는 부분들을 아마 이번 9월 무역 수지에서도 여러분들이 숫자로 보실 수 있을 거다라는 거 설명드리고요. 네 번째는요. 삼성전자에서도 역시나 삼성 AI 포럼을 행사를 갖게 되는데요. 삼성전자에서의 AI 포럼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AI죠. 컴퓨터 공약 CE라고 하는 AI하고 CE에 결합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인공포럼이 진행이 되는데 이 포럼에는 세계적인 석학들도 많이 참석을 하고요. 특히나 반도체 역량에 대한 부분들 현재 반도체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왔고 AI하고 CE의 기술 성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면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역량까지 이번 포럼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삼성전자의 삼성 AI 포럼도 역시나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오픈 AI라든지 삼성 AI라든지 이러한 AI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낙폭을 많이 해서 현재는 조정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을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이슈라든지 또는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종목이 상승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오픈 AI 그리고 삼성 AI 이런 포럼을 토대로 해서 그동안 많이 눌림에 있었던 대한민국의 AI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승이 나와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도 다시 한번 가져보는 그러한 일정이고요. 8일에는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라고 하는 종목이 공모 청약에 나섭니다. 역시나 AI 관련되어 있는 종목뿐만 아니라 2차 던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아마 반토막 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번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공모 청약으로 인해서 공모 청약에 대박이 날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보통으로 끝날 건지도 역시나 이목이 집중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걸 설명드려보고요. 8일에는 대한민국에서의 ICT 융합 엑스포가 열립니다. ICT 융합 엑스포는 영남 지역의 ICT 쪽에서의 전시회 중에서의 굉장히 큰 전시회다. 영남 지역의 최대 규모의 전시회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 ICT 융합 엑스포에서는 AI 또는 VR 그리고 보안주 이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AI라든지 VR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그리고 보안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여기에서 전시가 될 예정이니까요. 이런 영남 쪽에서의 ICT 융합 엑스포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9일 날에 신규 상장되는 종목이 또 한 종목이 있습니다. 큐로셀이라고 하는 이런 종목인데요. 이 큐로셀이라고 하는 종목은 차세대의 혁신 암치료 치료제로 CAR-T라고 하는 이러한 제품들을 현재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 CAR-T라고 하는 이 암치료제가 어떤 거냐면 환자의 T세포에다가 암세포를 표적으로 노리는 조직을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T세포가 암세포를 표적으로 노려서 공격을 하게끔 만드는 건데요. 그렇게 만든 T세포를 가지고 한 번의 주사를 토대로 해서 암세포가 사멸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꿈의 치료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CAR-T라고 하는 이 세포를 현재 생산을 해서 한국과 유럽, 미국에 납품하고 있는 큐로셀이 상장을 하게 되죠. 역시나 상장을 하게 될 때에 굉장히 높은 가격에 최근 상장하는 종목들이 고점을 형성을 하다 보니까 당일날 형성을 하다 보니까 이 큐로셀 같은 종목도 고점에 형성이 된다고 하면 관심권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설명드려보고요. 특히나 이 CAR-T 치료제는 미국의 노바티스가 혈액암 환자한테 한 번 투입을 했더니 혈액암에 대한 암이 완전히 사멸된 효과를 봐서 이 노바티스라고 하는 회사 때문에 굉장히 널리 알려진 계기가 됐다라는 거 설명드려보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국내 주요 일정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 투자 전략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증시의 관전 포인트 몇 가지로 압축을 해드릴 건데요. 앞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바닥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저점 부근 또는 바닥 부근 이 부근에 대한 거는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바닥 부근이기 때문에 종목만 잘 선택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계좌가 현재 단풍처럼 붉게 붉게 물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 V자 반등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V자 반등이 나올 것 같지는 않더라도 계단식의 상승은 나올 것 같은 흐름이 전개될 수 있을 건데요. 그 이후 몇 가지 설명드려보게 되면요.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가 현재 2300포인트에 와 있는 이 포인트를 PBR 지표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1년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계산했었을 때는 PBR 0.83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0.83배라고 하는 PBR 지표가 과연 과거의 어떤 지표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PBR 지표는 코스피 PBR 지표는 0.6배였고요. 20년 전 코로나 팬데믹 때를 제외하면 20년 만에 최저치인 0.83배를 보인다라고 하는 게 관전 포인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만큼 코스피 지수가 저평가되어 있고 낙폭 과대되어 있고 과매도 구간에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밸류에이션 측면에 있어서의 관전 포인트 PBR 0.83배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펀더멘탈 측면의 관전 포인트인데요. 현재 대한민국 3분기 기업 실적의 발표치가 나오고 있고 기업 4분기 가이던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2분기에 기업 실적들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2분기의 지표를 보게 되면 바닷건 부근이어서 계속해서 상승 나왔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3분기서부터 조금 호전되어질 거고요. 4분기서부터는 가이던스 추정치를 보게 되면 굉장히 높게 나타날 거고 내년부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어서 기업의 실적이 점차 점차 좋아질 수 있다는 걸 토대로 하게 되면 이 펀더멘탈 측면도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측면은 수급적인 측면인데요. 이 수급적인 측면은 최근에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부진 요인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반대매매를 비롯한 수급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특히나 며칠 동안 하한가를 갔었던 종목이 있죠. 종목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하한가를 갔던 그런 종목들 때문에 사실상 반대매매가 굉장히 많이 나와줬고 증거금이 40%짜리 또는 30%짜리가 100% 되는 그런 증권사도 있었으니까요. 이처럼 반대매매를 둘러싼 신용장고의 조정은 계속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개인들의 신용장고가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에 어떻게 멈출지에 대한 부분들 그로 인해서 이 밸류에이션과 펀더멘탈 부분을 같이 엮어서 본다고 하면 채권금리가 떨어지는 부분들도 연계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그와 더불어서 외환시장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좋은 달러 강세보다는 달러 약세로 진행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 과연 외국인들이 이 수급적인 측면을 보고 들어올 것인가 이 세 가지 관전 포인트를 보고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개연성을 여러분들이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합발빠른 정보주라든지 또는 테마주 매매를 하는 그러한 걸 하는 전문가인데요. 그런 매매 원하시는 분들은 말해보시는 QR코드에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게 되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요. 채널 추가하시면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릴 겁니다. 채널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샵 3772 조진표 이렇게 남겨주셔서 문자 주시게 되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링크를 토대로 해서 들어오셔서 한발 빠른 정보주 매매 또는 테마주 매매 궁금하신 분들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여러분들 밖에 보시게 되면 굉장히 낙엽이라든지 가을 내 정시가 물씬 물씬 묻어나고요. 이 빨간색이 굉장히 여러분들 계좌에도 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런 마음을 듬뿍 담아서 다음 주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으로 추천드리는 런앤언스 시즌3의 조진표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